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닷지 램사의 첫 전기 픽업트럭의 소식인데요. 사실 작년 7월경 닷지 램사는 전기 픽업트럭의 티저 이미지를 선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명칭은 따로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닷지 램사의 신형 픽업트럭은 레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램트럭의 공식 유튜브에서 램 레볼루션 이즈 커밍이라며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물론 영상에서는 픽업트럭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레볼루션이 전기 픽업트럭이라는 언급도 없었죠. 하지만 영상에서 새로운 램 로고를 사용하여 일렉트릭을 제작하겠다는 식의 언급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인 1월 27일 닷지 램사는 미국 특허청의 램 레볼루션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패신저 트럭 즉 승용 트럭으로 상표 등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레볼루션 단어 안에 EV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 닷지 램사의 새로운 전기 픽업트럭의 명칭이 레볼루션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도 레볼루션으로 불리울 것 같다라고 단정짓지는 않고 에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램이 경쟁 모델들보다도 더 나아진 차량으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개발의 템포를 천천히 스피드를 올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아마도 현재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 내에서는 미국 대표 픽업트럭 3대장 중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실버라도 EV는 이미 시작을 했고 추가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GMC의 허머 EV, 리비안의 R1T 등 전기 픽업트럭의 시장에 진출하면서 앞선 F-150와 실버라도와 함께 3대장 중에 하나인 램 1500 역시 압박감을 조금은 상쇄시키려는 포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램 1500의 전기 픽업트럭은 2024년에 나야 선보인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다른 픽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램 1500의 경쟁 모델보다 한 수 위에 전기차 픽업트럭을 내놓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1년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차량 1위는 포드의 F-150, 2위는 쉐벌레의 실버라도, 3위가 램 1500이었기에 차세대 픽업트럭 이꼴 전기차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될 것 같습니다. 램 레볼루션의 티저 이미지에서는 이전 전기차들의 아이덴티로 자리잡은 가로용의 LED 포지셔닝 램프가 프론트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느낌 하나만으로도 미래차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고 있죠. 그 아래 램 엠블럼 레터링 역시 LED 라이트가 점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기는 현 램 1500 정도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전기차 픽업트럭은 스텔라 프레임 플랫폼으로 표준 159kW부터 고성능 200kW까지 탑재될 예정이며 듀얼 모터를 넣어 하나당 450마력 수준으로 둘이 합쳐 시스템 출력으로 900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인 1회 완충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800km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경쟁 모델인 실버라도 EV는 시스템 출력 640마력에 1회 완충 시 644km 주행 가는 거리로 램 레볼루션의 성능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픽업트럭 중에서도 후발 주자인 만큼 성능과 퍼포먼스 면에서 압도해 격차를 줄이려는 셈법이겠죠. 미국 본토 픽업트럭의 3대장 모두 전기차로 맞불을 놓으면서 또 한 번 불꽃 뛰는 대결을 기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국내 역시 픽업트럭 시장이 날로 커지는 만큼 곧 국내에서도 미국 3대장의 전기 픽업트럭을 만나볼 날도 머지 않았겠죠. 오늘은 닷지 램사의 전기 픽업트럭 개발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